팩스 기기는 보내놓고도 상대방이 잘 받았는지 확인해 보게 되죠. 하지만 인터넷 팩스는 보낸 팩스의 상황을 그때그때 알려주는 기능이 있는데요. 전송 결과 메뉴를 누르면 여기에서 성공적으로 전송됐는지 바로 확인할 수 있고요. 아직 완료되지 않았다면 이렇게 상세한 정보를 알 수 있어서 바로 문제를 해결하고 다시 보낼 수 있습니다. 마찬가지로 보낸 문자의 결과도 이곳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